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배추를 좀 이렇게 한망에 3개 들은거 3통 들은거 사가지고 어젯밤에 자기 전에 그러니까 7시 정도 돼서 그냥 살짝 살짝 소금 조금 뿌려 갖고는 밤새로 놔뒀다가 아침에 6시 반에 씻어 가지고는 바구니 이렇게 건져 가지고 김치를 담궜어요 이거는 포기 김치 이거는 이제 겉절이 쭉쭉 찢어 가지고 이렇게 담궜어요 그런데 어 제가 그 속을 겨울모 김장 김치 하듯이 일일이 속을 싹싹싹 넣지 않고 무 큰거 하나 채 썰고 그리고 이제 생강 어 마늘 그리고 양파 하나 이렇게 갈아 가지고 풀을 쏴 가지고는 이렇게 간 맞춰 갖고 에 그 새우젓 하고요 까나리 액젓 하고 이렇게 해서 간을 맞췄어요 고춧가루는 그 배추 3통에 새 포기라 그러죠 포기를 새 포기에 그때 파란 잎사귀는 떼가지고 삶어서 우거지국 끓여 먹으려고 놔두고요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담그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기는 포기대로 또 이렇게 김치 썰어놓으면 또 얌전하니 가지런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 놓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수시로 뭐 김치 그 국수 먹을 때나 뭐 그냥 맛김치라 그러죠 맛김치 이렇게 담궜어요 요거랑 요거랑은 차이가 조금 나죠 요거는 이제 얌전하게 이렇게 통에 담아놨다가 이제 명절날이나 이럴 때 이렇게 썰어서 어 느끼한 거 먹고 나서 이렇게 먹을 때나 김치가 그지 그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김치 없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금순이가 기빠진 날 김치를 이렇게 담궜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도 좀 먹게끔 주고 저희 남편은 카메라 아저씨는 김치를 이렇게 해줘야 잘 먹어요 빨갛게 근데 야채가 너무 비싸서 쪽파김치는 엊그저께 담근 게 있어서 거절이 있어서 그냥 드문드문 이렇게 넣었어요 올해는 야채값이 금값이라 금보다 더 귀한 배추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해요 김치를 내 손수 내가 담궈 먹어야지 그리고 사먹는 거는 잠깐이에요 편하긴 하지만 입맛에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보기가 좋은 것도 먹기 좋다고 하지만 보기는 말게도 실질적으로 김치가 맛이 없는 김치도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 식구들 입맛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마늘 생강 양파 또 무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 봤답니다 네 겉절이랑 이제 좀 있다가 밥을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구요 전화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금순이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월요일날 저녁에 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